으흑 어흑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보자 으쌰 으쌰 아우 이거 뿌려놓은 것도 정성이다 진짜 뿌려놓은 것도 여기 와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뿌려놓은 것도 정성이야 또? 또 켜야돼? 성냥 몇개나 많은지 안 알려주네요 왼쪽 왼쪽으로 ex3 Some냥은 무한이래요 이 게임에서의 만렙은 성냥인데 아 이미 이건 과다출혈을 죽겠다 계속 안 쉬고 가니까 패드가 막 떨렸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고생이야 오오 패드가 또 떨려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왼쪽 으아아아 어 어디가 어디가 왼쪽 왼쪽이야 멍충아 아 이거 아니라고 아 아이 거기 아니라고 아 갑자기 방향강을 잃었다 어 어 여기 여기 같은데 다시 다시 성냥 다시 성냥 다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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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왼쪽 그렇지 여기서 왼쪽 그렇지 여기서 왼쪽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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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죠 여기죠 한 번 더 확인 에 그렇게 맞는거죠 음 으흑 독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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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은해 으흑 공기가 순환, 순환하니까 저쪽으로 눕는 거 아닌가요? 어... 몰라, 이미 너무 많이 왔어 나는... 나는 불의 방향을 믿겠어! 시간에 언제가, 언제나가 왜, 오른쪽 왜, 왜, 빛 있잖아요, 줘봐, 줘봐 빛 있잖아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철컥 철컥 무슨 소리인가요? 밑에 유리 조각 깔려 있잖아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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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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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아 흐음 구원, 내 말이 맞지 공기가 순환하니까 순환되는 쪽으로 바람이 빠지는 쪽으로 바람이 불이 그쪽으로 향하는거죠 여남생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여기가 왠지 지옥문일 수도 있어 나도 몰라 몰라 아이고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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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못 봤어 미안해 미안해 네 권다님 들어가세요 뭐 어쨌든 어딘가 오긴 왔어요 이게 잘 온건지 어? 잘못 온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또 통과해야돼? 와아 여길 어떻게 통과합니? 미쳤다 어? 왜왜왜? 무서워 무서워서 그래 아 무서운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지 이건 뭐지? 떠난다 머문다 뭐지? 일단 머물러 봐 뭔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손가락이 너무 오 모자르잖아 오 오 오 오 어 마을이의 방향을 통해 어느 방향의 분리기를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바로 도착할 때 내가 바로 도착할 때 내가 더 좋은 방향을 통해 이 방향을 통해 함께해, 에탄, 가봐라! 이 방향의 분리자들 남기지압의 분리자들 난 이 방향을 통해 그 방향으로 도달해야 한다 어 여기는 할 수 있겠다 왠지 어 내 손가락이 막 꼬일 것 같애 어 아론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서 어 통과했습니다 저 통과했습니다 왠지 옆에 옆에 옆에가 좀 덜 아 아니구나 여기 아냐 저 끝에 옆에 옆에 저쪽 옆에 아론팡님 또 슈발게 감사합니다 아 아니구나 여기밖에 없구나 이게 통로가 없구나 그냥 다 L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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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어디가 날까? 여기로 갈까? M L1 L2 여기 왠지 안될 것 같은데? 계단 어 여기 안돼x2 흐흐흐흐흐흐흐 여기 안돼x4 어 이쪽으로 가자x2 오 L1 으으으으으 Our one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으으 어디까지 가야돼?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갑니까 여기도 전기 너무 많은데 여기도 안될 것 같은데 여긴 갈 수 있나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오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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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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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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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른쪽 가자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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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물이 더 많이 찬거 같은데 아까보다 어 주소가 더 찍혔네요 주소가 짝짝짝짝짝짝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아들을 향한 염원으로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네 고압의 전류도 이렇게 예비의 심정으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쇼는 꼭 찾고야 말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을 물을 벌써 다 먹었네 물 떠 갖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쓰러졌어 쓰러질 수 밖에 없지 안 쓰러질 수가 없지 이렇게 둘이 썸타나요 볼 때마다 만신창이 이상한 남자야 보통 이 정도면 우리 그냥 피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볼 때마다 막 피투성이에 만신창이에 으쌰 자 이러다가 여기 있는 버튼 다 누르라고 할 기세야 이거 저 여자가 범인일지도 와 그럼 소름이겠다 진짜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범인이면 에이턴 에이턴 silah 이 다 이 לא 열이 엄청나게 심하다 또 어? 팔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상처를 소독해야겠습니다 자 키미언님 또 나오시죠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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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옷을 제거해야 할게 그 룰을 제거해야 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마 환자인데 별일 없겠지 네 esf 이건 심한 화상이래요. 일단 약을 가져와야겠지. 너무 만지작거리는데? 이제부터 이 캐릭터의 이름은 키미언으로 하겠습니다. 오리가미 피규어? 그들과 함께 하는 건가요? 하... 하... 의사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대요. 일단 약을 먹자 해열제 해열제 드시고요. 열이 있으니까 해열제 드세요. 그러면서 한 번씩 또 은근슬쩍 만지네요. 또 자연스럽게. 역시 키미언님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소독하구요. 소독하면서 또 만지겠죠. 톡! 아 화상 입은 곳에는 좋지 않대요. 소독약은. 오우 몰랐네 몰랐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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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여기다 해야지 소독약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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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고 발라줘야지 이제. 왜 거기 왜 왜 왜 왜 머리카락을 쓰다듬습니까? 연고 바세린인가 이거? 자 여기를 따다다다다 어어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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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작은 살살 어 네 çal 앗 다 잘 미안해 låts 해줄 게 택q 리 crossing 택q 리 кр you c 택q 리지 택q리ص 택q 리 g 택q 리 cr 쒯 다 CK 重 러러러러러러러러 어, 뭐야? 아, 짜쓰네. 떼끼리지, 떼끼리지 합시다, 떼끼리지 아... 질짢... 저... 살... 살... 반지적... 반지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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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잉나게.. 붕대 붕대 감아 이 시끼야 아.. 진짜.. 이건 빨리 감아 붕대는 빨리 감아 저는 탈어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러한 플레이가 너무나 너무나 아..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 또 왜.. 또 뭘 만지자 거래.. 아.. 여기도 붕대 누우.. 하.. 하.. 저 잘했죠? 여러분 아.. 완전히 전문이에요 전문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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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섬님이 아니겠어요 어째.. 어.. 이브이님이 아시는 섬님은 어떤 분이신데 뭐지? 어.. 뭐지? 여자 막.. 잠온다 불면증이 치료됐다 하.. 기분이 좀 어때요? 우와, 회복력 회복력 짱이네 나 더 잘생겼어 내가 지났을까? 약 3시간 정도 왜 나를 도와주는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놔둘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 책 때문에 여기 있었다고 했었나요? 나도... 나도 지난 몇 달 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 지난 몇 달 동안 차라리 잊고 싶은 그런 일들이요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쉬운건 아니죠 위험 위험한 삶을 사는 것 같군요 내가 선택한건 아닙니다 미안해요 이런 질문은 해선 안되는데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를 믿는 이유는 없겠죠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김이현 당신은 벌써 내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어요 그래요 그럼 갈게요 아프면 또 오세요 귀여우시고 공주님 왕자님 여왕님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섬님을 아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구, 칠, 하나하나 마블과 이부인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한가지 속성만 갖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아주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중에 어느 속성이 주 속성인지에 따라 다른거지 많은 속성이 다 있어요 아 벌써 말했잖아 보호관찰회가 보호가 가는걸 깜빡했다고 감옥으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아 진짜 이 짱얘 진실도 확인해봤는데요 최소한 세 번 이상의 살인의 알리바이가 있... 앨롤롤 완벽한 용의자였는데 그냥 그냥 쫄보였습니다 쫄보라서 도망간 애였나보네요 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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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쇼마스의 어머니가 오셨대요 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요 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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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 남편을 의심하는 거죠 그가 불가능합니다 그 여기가 에덴이 정신상담 받았던 데죠 정신과 의사를 설득 의사한테 이제 에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구나 의사에게 감동 도움 요청 오오오 막 이렇게 강압수사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네 네 이거 선택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오오오 오 이래도 됩니까 이거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서는 안 되죠 야 하지 말라고 뭐죠 너와 너머 왜요 너무 심각하고 너 손이 날아가고 싶어 내가 그 녀석을 원하라고 그 녀석을 원하는데 마르아 마르아 그냥 그 녀석을 원해야 그 녀석을 원하는지 근데 그걸 원하는 데다 내가 그 녀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녀석을 좀 대단할게 이제 그들을 갚아주겠어, 제이스튼. 걱정하지 마. 절대로 잊지 않겠어. 어, 뭐야? 갑자기 불어. 야, 왜 갑자기 불어. 약간의 모비드 너로시스. 그들은 죽는 몸을 죽였다. 몇 시간동안, 우리의 일반적인 세션을 찾았을 때, 이것을 바닥에 찾았다. 그것을 바닥에 빠져버렸다.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